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다 실패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가 쉽지 않으시죠? 오늘은 이 책의 저자 박민수 작가님이 말하는 우리의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민수 작가님은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의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왜 우리의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아 내가 이래서 다이어트 실패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이어트가 실패하기 쉬운 데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을 알면요. 다이어트의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인을 잘 알고서 우리의 다이어트에 반영을 하면 우리는 다이어트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첫 번째, 원래 인간은 살찌는 유전자를 가졌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정말 치킨, 피자, 짜장면, 탕수육 이런 음식들 앞에서 식욕이 막 폭발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음식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나 힘들 때면은 시옥이 넘치는 것은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본성이라는 거죠. 원래 인류는요.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 기나긴 대기근을 견뎌왔습니다. 음식이 풍족했던 시절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먹을 것을 보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먹어야만 하는 그 유전자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거죠. 음식 앞에서 뭐 체면을 차린다거나 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양보하거나 혹은 이걸 보고 참는 그런 조상들은요. 다 생존하지 못하고 멸종했습니다. 음식만 보이면 어떻게든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류들만, 조상님들만 생존해서 그 유전자가 우리들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살이 찌는 이유는 우리의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의 성질인 거죠. 그러니 자제력이나 의지력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식욕 자체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욕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식욕을 어떻게든 억눌려는 시도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고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음식 앞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 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게 먼저 순서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올바른 현실 앞에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신체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죠. 또 스마트폰은 외부활동을 더더욱 줄이고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본문은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넘쳐나죠. 먹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찌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현대사회는 너무나 살찌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성공률이 급격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두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은요. 건강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심한 다이어트로 면역력까지 잃는 사람들을 많이 봐오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헤쳐가면서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려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외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외모는 사실 우리의 자존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객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다양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 유행도 많고 종류도 많죠. 원푸드 다이어트. 하나의 음식만 먹는 거죠. 영양불균형과 시욕을 폭증시킵니다. 아침 굶기. 지방이 축적되는 체질로 변신하게 됩니다. 과식욕구가 폭증하고요. 저녁에 폭식하게 돼요. 각종 보조제를 통한 식욕어제 다이어트. 이런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약물의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 철저하게 실천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요. 심각한 식사 제한으로 식욕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을 길게 보자는 거죠. 외모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존공과 밀접한 인간이 있고요. 사람들이 외모로 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몸매나 외모보다도 건강과 장수가 우리 인생을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를 하는 겁니다. 충분한 근육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 것도 궁극에는 건강하고 장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야, 당장의 살을 어떻게든 빼볼까 여기에 갇혀있어가지고 건강을 잃으면서까지도 다이어트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면요. 행복이 일단 행복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속하지 않죠. 세 번째는 다이어트 강박증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계속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난 영혼까지 팔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봐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다이어트의 본래 취지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지 미용, 예쁘게 보이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 강박증에 쌓여있다 보니까 적정 체중인 사람들조차도 더 마르게 마르게 하려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체중 조절에만 신경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식습관을 놓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야식을 먹는다거나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를 먹는다든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음식을 찾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또 그리고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 3회 이상 인스턴트 음식이나 외식을 한다거나 아침 식사를 거른다거나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다이어트도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은요. 오히려 살을 찌게 하고요. 건강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소 먹던 것을 바꾸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서울대 의대 출신의 서울대병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임이가 얘기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우리가 먹는 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순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먹는 거 그대로 드시되 순서를 바꿔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다이어트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건강을 잃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그런 다이어트 먹을 걸 먹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다이어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 그동안 실패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네 가지 요소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선 안 되고요. 제가 다음 영상부터 소개해드릴 식사법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순서를 바꾸는 거죠. 순서를 바꾼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들께서 따라오시면서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